살모넬라균은 우리나라에서 식중독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주로 고기를 덜 익혀 먹으면 감염이 되는데요.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 이른바 패티에 침투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이나 장티푸스의 원인이 되는 세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과 함께 가장 많은 발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도 꼽힙니다. 이 세균들은 장내에 살면서 독소를 만들지는 않지만 설사나 구토, 복통과 같은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오염된 가금류, 육류, 달걀 등을 통해 감염되고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햄버거 패티의 경우 고기가 으깨지는 과정에서 표면적이 넓어져 살모넬라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합니다. 몸속으로 들어간 살모넬라균은 위산과 만나면 대부분 죽지만 살아남은 균이 장까지 도달할 경우 장상피세포벽을 파괴하고 염증성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0도씨 이상에서 활성화하는 살모넬라균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선 77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합니다. 주로 덜 익힌 고기를 먹어서 감염된다는 뜻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